전립선이 약간 줄어드는 건 맞아요. 맞는데 안녕하세요. 네, 김지도입니다. 대머리 블로그 통해서 들어온 질문 답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보다트를 복용 중입니다. 피부과 선생님한테 비뇨기과 질문을 하는 게 이상할지도 모른데 저 피부과 전문이 아니고요. 성형외과 전문이에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고 탈모양적 관련이라 문의드립니다. 아보다트는 원래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전립선이 비대해진 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아닌 일반인이 탈모 때문에 약을 먹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전립선이 엉뚱하게 줄어들거나 또는 다른 이상이 생기는 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전립선 줄어들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전립선 치료제랑 똑같으니까 전립선 내가 탈모치료 때문에 먹는데 줄어들면 어떡하지? 전립선이 약간 줄어드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전립선은 크게 커져서 이게 소변이 배출된 출구를 막아서 방광을 또는 압박을 해서 우리가 소변을 자주 보러 가게 한다던가 오줌 줄기를 약하게 만드는가 이런 게 문제지 작아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임상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약간 수축하는데 전혀 느껴지거나 우리가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걱정 마시고 탈모약 드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